어제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이 리나견, 리재명을 모조리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여권의 인물 중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사람이 나왔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의원 나으리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똥같은 법안을 내놓고 내가 이 법으로 나라를 구하겠다. 이딴 소리도 못하고 평소에 가지도 않는 서민 구덩이에 가서 장 보는 척, 말 들어주는 척, 위하는 척 문대령통 마냥 도시락을 쳐들고 다니면서 아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짜증만 난다. 어쨌든 그런 정치인스러운 짓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성명서 한 번 낸 적이 없고 밑에 문꿀버러지나 양념단 같은 선거용 조직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1위를 했다는 거예요. 1위는 처음이지만 윤 총장은 이런 특수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쏟아지는 범야권을 통틀어 1위 이제 모든 대선주자 중 1위라는 이런 지지는 정치인 윤석열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쏟아지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안티 추미애에게 쏟아지는 지지와 관심 그리고 환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추미애가 윤 총장 잡자고 문재인이 보낸 하수인이니까 안티 추미애는 곧 안티 문재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문대령통의 독재,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 이 폭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만들어주는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그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은 범야권을 통틀어서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지지율 1위를 유지해왔어요. 윤 총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입장이 아니죠.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윤 총장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도 보여줄 수 없고 그 흔한 표장사 한 번 할 수 없었는데도 범야권을 통틀어서 수년, 십수년, 수십 년을 정치판에 몸을 담아온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범야권 전체가 아무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윤 총장보다도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도 없고 의지도 안 보이고 싸우지도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총장은 빠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령통이 윤 총장을 밀어내고 자기 끈앞풀을 거기에 앉히려고 온갖 짓을 벌여도 때려치우기는 커녕 굳게 버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현재 야권에서는 영명입니다. 이중대 노릇이 싸우는 야당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자리 꽤 차고 앉은 김씨랑 같이 나라를 말아먹고 당도 말아먹을 국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비정치인이 야권 정치인 전체를 이기는 심지어 다른 자들의 지지율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이 진영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진영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인물이 없는 진영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야당 정치인들 중 그 누구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적어도 표방해야 하는 정당의 그 누구도 윤석열 총장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만 윤 총장은 기회만 있으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을 표현합니다. 존경하는 인물로 밀턴 프리드먼을 꼽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에 하이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사람들 존경한다고 하면 극우 소리를 들을까봐 입도 뻥끗 안 하죠. 아니 사실은 읽어보기는 했는지도 의문이죠. 윤 총장의 이런 모습,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쇼다, 계산된 행동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진영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쇼를 하는 사람조차 없잖아요. 나는 자유주의자다, 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신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빈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이게 쇼라고 치더라도 그 쇼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하면 극우라고 공천 배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머저리들만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랍시고 어디에서 박쥐 같은 걸 데려와서 경제민주화 타령, 기본소득 타령이나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표장사는 해야겠고, 비전은 없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나라에서 돈 나눠준다는 얘기. 여러분, 저 당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돈을 줍니다. 우리 보수 정당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돈을 더 화끈하게 나눠주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돈을 드릴 테니 국민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국민의 힘, 국힘당이 탄생하는 거죠. 윤 총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상당히 갈립니다. 이전 정권을 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또는 원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리재명 동무나 리나견동무보다야 훨씬 나은 사람이고 지금 엉덩이를 보수라는 곳에 걸치고 보수표나 빨아먹어서 자리나 연명하겠다는 이념도 없고 방향도 없고 정신도 없는 상당수의 정치인 나부랭이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윤 총장 본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아직은 정치인으로서의 책무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우리 판단이 딱히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 지지도 1위라는 결과를 보자마자 에미춘은 빨리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꽥꽥 대지를 않나 박주민은 검찰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면서 앞으로 모든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지 않나 원래 박주민이 이따위 말을 늘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건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출마한 것도 아니고 지지를 호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지율이 높게 나왔는데 그게 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게 됩니까? 백종원 씨 대선 주자 지지율이 1위로 나오면 앞으로는 백종원이 하는 요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이건 정치 요리다. 하얀 국물로 자신의 이름 100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어쨌든 얘네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확실히 겁을 집어먹고 있죠. 지들이 매일 끌어다 패던 애가 갑자기 대통령이 될까봐 지들이 우르르 감옥 가게 될까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글쎄요 저는 한 표 던지고 싶어지네요. 윤 총장 지지율 1위의 의미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남긴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정치인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투표의 대상일 뿐이지 정치인을 마음속에 담는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 이외의 다른 판단 기준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그건 정치가 아니라 팬덤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그 꼴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대령통이 개박살낸 부동산 시장 때문에 길에 나앉게 생겼지만 여전히 지지합니다. 대령통이 개판친 경제 때문에 3년째 놀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합니다. 대령통 덕분에 세금 폭탈을 맞고 사업도 접고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가게 생겼지만 여전히 지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근혜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문프의 잘못이 아닙니다. 윤 총장이 리재명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득달같이 나타나서 왜 A를 지지 안하고 윤같은 이렇고 저런 인간을 지지하느냐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나은데 윤을 지지하는 직할은 위장 우파임이 드러났다. 이러고 쌍욕하고 나를 막 호남 출신 생선 이름으로 부르고 백종원 대선 후보설 때도 그랬어요. 어차피 백종원 씨가 대선에 나올 리가 없지만 이렇게 시장을 알고 경영을 아는 사람이 남에게 월급을 줘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했더니 백종원은 안 된다고 호통치는 사람 누구누구가 답인데 왜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 좀 이런 반응하지 말고 좀 지켜봅시다. 그냥 남은 1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대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